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50%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었죠. 연예계에서는 심은하 씨를 비롯해서 첫 투표권을 얻은 아이돌 스타들까지 많은 스타들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유권자가 한 분 있는데요. 스타뉴스의 오후를 책임지고 있는 한영 씨의 투표 현장에 스타뉴스가 함께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설을 넘어선 레전드 스타 심은하. 미인하로 돌아온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오빠들의 로망 소녀시대의 유나와 써니. 샤이니의 블링블링한 완소 보컬 조면에 개념돌로 급부상하고 있는 투에이엠의 진운까지. 대한민국의 특별한 스타들이 특별한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의 스타 MC 한영이 빠질 수 없죠. 2일 오전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하고 나들이에 나선 한영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좀 이른 시간인데 어떻게 해요. 또 일찌감치 투표해놓고 오늘 같은 날에 또 보람되게 집에서 책도 읽고 좀 이러려고 일찍 왔어요. 지난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하는 날. 첫 투표권을 얻은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이돌 스타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하죠. 한영 역시 잊지 않고 선거에 참여했는데요. 글쎄 저도 쉬는 날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투표는 해놓고 쉬는 날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 같은 날은 약간 더 부지런을 따라주면 정말 하루를 길게 더 보람되게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네요. 한영의 보람된 하루에 동행하게 된 스타뉴스 제작진. 그녀에게는 선거와 관련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위바위보로 됐어요. 이렇게 투표로 된 게 아니라. 그리고 가장 기억이 남았던 건 아무래도 국군 방송 홍보대사라는 그 타이틀이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뽑아서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표잖아요. 그게 가장 보람됐던 제가 뽑혔던 것 중에 반장은 가위바위보로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한영 씨 누구 뽑으실 거예요. 그거는 비밀 투표잖아요. 여기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고민 조금 더 하고 끊겠습니다. 투표소 안에 들어선 한영. 신분증 확인도 하고 투표 용지도 받고 기다리는 동안 고민도 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저의 의무를 다 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나의 권리인데 제가 행사를 하고 싶어요. 특별한 외출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 한영. 한영이 원하는 후보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주부가 될 나이잖아요.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채소값이나 야채값이나 장보러 갔을 때 참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그러면 뽑히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100%라고 생각합니다. 뽑아주세요. 한편 한영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연예뉴스의 MC를 맡아 스타뉴스의 안방마림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어요. 아나운서 시험을 보지 그랬지. 너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굉장히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저한테 프로그램이 한몫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영. 연예인으로 스타뉴스의 MC로 좋은 소식 전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인터뷰를 하게 돼서 감개가 무량한 굉장히 기분이 좀 새로운데요. 앞으로도 저도 그리고 스타뉴스도 많이 발전하는 모습 더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제보 있으면 또 보내주시고요. 열애설 이런 거 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